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학재 중사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이죠.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나라에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서 군이 마련한 작은 보답이었죠. 다섯 쌍이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의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웅장한 규모로 결혼식을 올리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 깜짝 놀라면서 하객들에게도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뿌듯했고 육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해 서운할 수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러 와주셨고 군학대 예도단 분들과 김태우 님의 축가로 너무 성대하게 축복해 주셔서 아내도 너무나도 만족했고 가족들에게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결혼식장에서 주례 없는 예식이 또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주례 대신에 공개된 신랑 신부들의 애틋한 사연들 그리고 전우들의 응원 영상이 화제였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보신 느낌 어떠셨습니까? 첫 영상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계신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썽을 많이 피워 지내온 시절이 스쳐 지나가며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는데요. 프로포즈를 멋지게 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아 20년 만에 첫 프로포즈를 멋지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대원들이 저에게 멋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아기 소대장이라는 별명입니다. 김학재 중사님께서는 특히 미얀마인 부인과 국경을 넘은 사랑 이야기가 화제가 됐죠.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어떤 사랑을 키워 오셨습니까? 저랑 아내는 미얀마에서 특수분장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한국의 특수분장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아내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해서 3개월 동안 만나자고 연락을 했지만 아내가 만나주지 않았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교투기 선수 사진과 영상을 보고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마음도 따뜻하고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었고 덕분에 대학교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거래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어버지가 너무 잘해주셨고 한국에 젊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같아 행복해요. 시어머니, 시어머지 사랑합니다. 네, 특수분장 아티스트와 격투기 선수의 결혼 참 이색적인데요. 또 최창규 상사님은 20년 만에 올리신 결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둥이 가족으로 7형제를 두고 계시다고요. 다둥이 가정이라 기쁨도 많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모두 들어줄 수가 없고 옷도 물려입히고 먹을 것도 넉넉히 먹이지 못했고 또 학원도 보내지 못해 마음이 아픈 면이 있습니다. 또 한 아이가 아프면 딜레이하듯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이 아파서 힘든 점도 있었고 그래도 아이들이 착실하게 잘 커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형제끼리 보살펴주고 또 부모님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또 일곱 명의 자녀를 키우신다니까 정말 애국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원사 진급 기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행복한 가정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 군이 이번에 신혼 해외여행 등을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선물에 대한 소감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군인 가족으로 남고 싶은지 짧게 각오 들려주시죠. 네. 결혼식 비용과 가정제품을 지원받아 정말 잘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본인에겐 제주도도 해외를 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즐겁게 다녀왔고 아내가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평소 비싸서 못 사준 킹크랙도 지원해주신 돈으로 마음껏 사줬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주신 기업과 육군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인으로서 가장으로서 국가와 국민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통신관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군에서 2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신혼여행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을 육군에서 보내주셔서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네. 오늘 두 쌍의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풋풋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육군 25사단 최창규 상사 부부, 육군 11사단 김학재 중사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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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